성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무로 떠나는 성교여행, 오늘 살바도리에 박희창 성교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속성, 연속성입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성교하는 것이 지속이 돼서 하나님이 지금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알곡들은 어려움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